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강의하고 있습니다. 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현장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일주일에 12타임을 하는 거니까 수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12타임을 하면 한 4시간씩 12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튼간에 선생님 여러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뭘 보냐면 요즘에 특히 자포자기함을 많이 느껴요.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금에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수능 대박을 만들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의 속내를, 선생님의 약간 뭐랄까 약간 부끄러운 과거를 설명을 해야 돼서 약간 말이 좀 느려지고 저도 약간 부끄럽기 때문에 좀 천천히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답답하신 분들은 배속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12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그 내용을 이번 수능으로 한 번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기간 동안 정말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남은 시점에 뭐 할 게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고쳐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고요. 이 얘기를 위해서는 저의 과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약간 부끄러우니까 천천히 갈게요. 사실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어려웠었어요.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런 얘기를 저희 주변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왜 얘기하냐고. 그런데 선생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번 꺼내보는 거예요. 집이 정말 어려웠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그냥 흑수저가 아니고 항상 학교에서 왜 우유급식인 학교급식 같은 거를 공짜로 받는 친구들 있죠. 저희 집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님이 키워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갈 점수가 나왔는데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적 제도가 어땠냐면 신용불량자의 자식은 학자금 대수실이 안 나왔어요. 저희 집이 신용불량자였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튼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젊은 그 시기 젊을 때 어릴 때 호기롭게 생각한 거죠. 그래 나는 젊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나 알바하면서 등록금 모아가지고 이걸로 나 대학하면 돼. 그래서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해서 대학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호기롭게 학교에다가 대학을 안 가겠다. 포기 각서를 쓰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제가 대학을 잘 갈 줄 알았는데 안 간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각서를 쓰고 이제 제가 생활비를 벌고 알바라기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과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아는 게 있으니까 과외를 많이 했는데 대학을 못 가니까 과외가 점점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알바를 많이 했죠. 뭐 호프집 알바도 하고 고깃집 알바도 하고 나중에 학원 알바도 하고 마트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정말 대학은 가야 되겠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든지 직장을 구하면요. 적어도 초대졸 이상이라고 뜨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대졸 이상이 전문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건 안 되겠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 대학을 가자고 일단 대학을 간 거예요. 무조건. 2년 동안 일하다가 2년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가 갔는데 2년 동안 공부를 잘 못했어요. 사실 돈 벌면서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체력도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이 너무 나 까벌려서 말하나 저희 선생님이 살던 집이 또 이제 다 망해서 부모님 제주도에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저만 서울에 남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살기 위해 제가 생활비, 월세 뭐 하다못해 라면값까지 제가 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어쨌든 대학을 갔어요. 무슨 대학을 갔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갔고요. 그런 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죠. 제 집이 제주도라고 제주도니까 제가 뭐 아침마다 비행기 타고 와서 학교 가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하숙집을 구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 기숙사업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기숙사 들어가게 되면 통금 시간 때문에 알바를 많이 못해요. 알바는 10시 끝나는데 통금 시간 10시여가지고 여하튼간에 이제 하숙집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옛날보다 더 힘들었어요.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내 용돈 대학교 등록금 그 다음에 이 집 생활비 하숙비도 내가 내뒀었으니까 이걸 내가 다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학교를 가서 수업을 딱 3시 반에 마치는 걸로 다 시간표를 짜놓고 그리고 나서 3시 반에서 끝나면 4시 10분까지 알바를 갔어요. 학원까지 가서 이제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매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등록금을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다 벌어야 되니까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산 거죠. 조기 졸업을 했어요. 너무 등록금이 아까워서 빨리 졸업해 버리자 해가지고 조기 졸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금까지 받았고 조기 졸업까지 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돼요 이거. 사실 어떤 대학이든 공부는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대학교 생활이 뭐 놀러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시험 보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냐면요. 저는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수업 시간에 대학교 수업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듣고요. 선생님은 잠은 안 줄였어요. 잠 안 줄이고 열심히 들은 다음에 필기 열심히 하고 이걸 그 수업 시간에 정리만 잘했어요. 내가 이 프린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정리 잘 해놓고 이거를 모아놨어요. 뭔가 정리 노트 같은 걸 만든 거죠. 항상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공부는 틈틈이 틈틈이었고요. 정말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시험 기간에 저는 그때도 알바를 갔어도 됐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잘 들으세요.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 오잖아요. 친구들과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암기하는 거 물어봐요. 너 이거 외웠어? 저거 했어? 물어보면서 주고받으며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웠고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3시간 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는 동안에 계속 이동수단 버스나 기차철에서 계속 외워요. 계속 외우고 계속 외워요. 즉 시간 자체를 안 버리는 거예요. 1분 1초 아깝지 않 낭비되지 않게 다 쓰고요. 그리고 앉아요. 앉아서 시험 보기 3시간 전부터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못하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쟤는 수업시간 쟤는 시험시간에 말고만 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대화 남는 줄 않고 저에게만 집중했어요.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 3시간 동안 엄청나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절실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3시간 말했잖아요. 3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시간을 잘 못 쓰는 이유가 스스로에게 지쳤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요. 방해받지 않는 나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전 그리고 그냥 믿었어요. 나 시험 잘 볼 거야. 이렇게 외우면 잘 볼 수 있어. 하면서 불안한 마음마저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사실 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마저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그냥 그 시간을 공부로 채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시간에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잘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수능 보기 하루 전날이야. 내가 막 훑어보다가 내가 방금 못 외운 거를 깨달았어. 잊어버렸네. 어떡하지? 그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한 달만 있으면 더 좋겠다. 한 달만 있으면 진짜 충분히 다 하겠다. 일주일 있으면 다 끝낼 텐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거든요. 여러분 내신 보기 전에 어땠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냈죠. 벼락치기 했잖아요. 그죠? 물론 수능 전날 벼락치기는 안 돼요. 피곤하면 안 되거든. 이번 수능 여러분 원래 수능은 사고력 측정 시험이기 때문에 정신이 말끔한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전날 전전날 뭐 이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잠을 주려는 것보다 그 시간을 집중력 있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요. 돼요. 정말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나 수업을 들을 때나 눈빛을 보게 되면 많이 늘어났어요.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 지금에서 뭐가 되겠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듣는 친구들만이라도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남들 다 그럴 때 여러분은 치고 나가세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남들 다 내려놨을 때 여러분은 치고 나가세요. 집중력 있게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꾸준히 집중력 있게 긴장했나 봐요. 집중력 있게 잘 하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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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